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7번에 올라있는 윤미향 후보에 대한 보도를 우리는 이미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9월에 미래한국의 정대욱 기자가 파헤친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정대협의 대표인 윤미향과 그의 남편 김삼석을 파헤친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윤미향 후보입니다. 윤미향 후보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의제화하고 국내외적으로 공론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대협을 장악한 386 운동꾼 출신들의 활동이 가진 문제점을 정재욱 기자는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정기자의 주장입니다. 정대협 주요 임원의 배우자들이 간첩혐의로 기소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친북 좌파성향의 운동가들이다. 남편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씨는 친북성향활동가로서 아내는 여성운동가, 윤미향 후보는 여성운동가로서 문화운동을 하는 분업운동 형태를 구축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건만을 위해 존재하는 순수한 단체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정대협을 이끌어온 윤미향 대표의 주변인물 가운데 3명이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이다. 특히 윤미향 후보의 남편 올해 55세인 김삼석씨와 신우의 올해 51세인 김언주씨는 각각 진역 4년과 진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993년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남편 윤미향씨의 남편과 신우인세입니다. 1994년도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고 김삼석과 김언주는 2014년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마는 2017년 3월 30일 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으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삼석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확신을 가진 인물입니다. 지난 2001년도 한 대학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자신의 저서 반갑다 군대야 홍복을 해서 이 책을 식민지 청년 학생들이 입대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정의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한 식민지로 대한민국을 여기는 그의 역사관과 세계관은 지금까지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 철수 주장을 일삼는 김삼석씨는 4년간 복역한 뒤 출소 직후인 1999년도 2월달에 김재중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로 사면 복건된 바가 있습니다. 김삼석씨의 이름은 그와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의 동문이고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진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희의 재판에서도 등장합니다. 김삼석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권화된 주장입니다. 미국은 남한의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향한 한반도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을 억누르기 위한 탄압도구로 동족 간의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체계를 둠으로써 식민체제를 마음껏 요리해왔다. 이렇게 비난하는 미국의 자신의 귀한 딸을 UCLA 엄대 유학시킬 정도니까 정말 이중적인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삼석씨가 작성한 이 문건이 외란 선동 혐의로 행을 선고받은 이석희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의 증거로 제시됐다는 사실을 법원 판결문으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삼석의 동생이자 윤미향의 신누이인 김은주씨의 남편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김은주씨의 남편은 김삼석씨의 매재인 그리고 윤미향의 전대협 상임 대표 심해부인 최기영은 개체된 통합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원의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는 1심의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2007년도 12월에 진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가 있습니다. 1심의 사건은 2006년 10월에 서울지검공항 1부가 1심의라는 단체를 통해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적발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의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정은 단체 결성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재심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민중의 소리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김삼석씨는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김씨 남면은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 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최근 촛불정국을 지켜보면 청산되어야 할 적폐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2017년도에 김삼석씨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헌법적 기본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48년 7월 달에 재헌국회가 출범하고 재헌국회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인 1948년 10월 13일 날 국회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종남, 노일환, 김익수 등 국회 소장파 의원 47명 당시 전체 재헌국회의 연수는 198명이었습니다. 198명 가운데 47명이 정격적으로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서 외군 철퇴 긴급 동의안을 제시하면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국회 내에서 치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김삼석씨의 주장을 보고 윤미항씨가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진출한 것을 보면서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깨어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의 안보와 자신과 가족의 안의를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31일 경제전망 알리안츠 보고서를 보고 독사 토스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공폐렴 이전에 한국 경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좌파 정권을 교체해서 정책의 기본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70년대와 80년대로 후퇴합니다. 코로나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장의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70년대와 80년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5년 터울로 성장률이 1%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한때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그런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내려앉는 것은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지금 독사 토스님이 지적한 것처럼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정책 노선과 철학을 변경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예상되는 미래를 향해 한국이 나아가고 있다. 독사 토스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으로 답을 던질 수 있고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녹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한 다른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자기경영과 자기개발에 대한 지혜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